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없던 쌍꺼풀선이 갑자기 생겨서 극명한 성형전후 차이를 나타내는 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코 성형전후 모습의 차이는 입체감과 비율의 차이로써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성분이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여 오른쪽과 같이 높은 코로 성형을 하게 되면 광대뼈도 들어가 보이게 되고 얼굴도 입체적이 되어 갸름하게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왼쪽의 여성이 융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의 여성과는 다른 얼굴 비율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코끝에서 턱끝을 잇는 선인 리켓츠 라인인데요. 이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미인의 가장 고전적인 하관 비율입니다. 주안점은 이 라인에 입술이 닿는가 닿지 않는가 윗입술은 면밀히 아랫입술은 면밀히 이 선에서 떨어져 있어야 예쁜 비율인가 인데요. 여기 왼쪽에서는 입술이 닿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판타스틱하게 떨어져 있는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술필러를 해서 오리주둥이 입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코끝에서부터 턱끝을 잇는 리켓츠 라인 비율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것인데요. 융비술을 하여 코를 높인다고 하여도 오른쪽 여성의 비율에 맞게 하려면 턱끝이 화살표 방향으로 받쳐주어야 비로소 리켓츠 라인에서 입술이 떨어지면서 미녀 비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관 발달이 부족한 무턱형 얼굴에서는 코 성형으로 코만 보면 정말 잘된 성형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예인 라인과 다른 이유가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은 솟아올라왔는데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의 하관 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분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코턱 라인을 복습해 보겠는데요. 눈도 쌍꺼풀 져서 크고 콧대도 매부리 져서 잘 솟아있는데 뭔가 연예인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얼굴입니다. 코턱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선에 다 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사례자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하관 비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부리 져서 높은 코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에게서는 코를 높이는 성형이 유효한데요. 다만 얼굴 육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를 높이게 되면 노골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코가 얇아지지 않도록 육질을 붙여서 이렇게 높여야 되며 또한 코가 앉은 자리인 코 옆 거짐을 융기시켜서 코가 높아졌을 때 과도하게 높아 보이지 않도록 코 바닥과 코끝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얼굴 깊이 성형법인데요. 노란선과 빨간선이 융기됨으로 인하여 코만 높은 얼굴이 되지 않으면서 코끝에서부터의 턱 끝까지 떨어지는 리케치 라인을 존예 라인으로 만드는 패키지 코 성형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왼쪽과 같은 평평한 얼굴에서 오른쪽과 같은 코끝과 턱 라인을 만드는 성형수술은 코와 턱이 동시에 전방으로 이동이 됨으로써 코끝에서부터 턱 끝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입술이 닿지 않을 정도의 입체감을 주어야 서구적인 장두형 얼굴형의 코 턱 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제1번이 쌍꺼풀 수술 그리고 두번째로 코 수술이 되다 보니까 중안부가 크고 하관에 이렇게 작은 볼록한 얼굴에서도 무작정 코를 높이면 예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진짜 예쁜 연예인 라인 코 수술의 핵심은 코끝과 턱 끝을 잇는 선인 리켓츠 코 턱 라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코 턱 라인을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예인 비율의 2% 모자란 부분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